은혜 많이 받으셨죠?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듣는 동안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. 한 분 한 분이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의 찬양을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들었어. 알았어 내가 이루어 줄게.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. 지금 제가 듣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. 여러분의 그 찬양 드리는 몸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.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부 모든 연주를 마치겠고요. 1부 잠시인지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1부와 2부 연주자들의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연주하실 분들은 드레스 2부 순서도 다 드레스 입으셨죠. 연주복 다 입으신 채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을 찍으시고요. 15분 정도 쉬셨다가 2부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. 1부에 수고하신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